공기야, 우리 몇 팀이냐? 우리는 몇 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팀장님, 우리 몇 팀이에요? 우리? 7팀. 서동서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졌단다. 강력 7팀. 과장이 야심차게 특별수사팀으로 꾸린 모양이야. 우리가 어떤 팀이냐? 노동이 차분팀 아냐? 예. 멋진데? 최초의 특별수사팀. 럭키 세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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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럭키 세븐! 렛츠 고! 렛츠 고! 새로 생긴 7팀 얘기 들었어? 7팀 무슨 7푼이 팀이라는데. 어? 마약에서 쫓겨났다며? 그러게 말이야. 팀장님, 뭐 쟤나 모르나 본데? 우리 특수팀인 거? 그러니까. 야, 자식들아! 우리 특수팀이야! 렛츠 고! 렛츠 고! 렛츠 고! 강력 7팀. 잘 못된 거 같은데. 여기 아닌 거 같은데? 여기 가자. 분명 과장이 특수팀이랬는데. 전화 좀 해봐요, 빨리. 좋겠다, 야. 화장실 잘해. 좋긴 한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. 안 받아? 안 받아. 여기 넘기는 것이 있어. 자, 저... 내방돈 현장은 어때? 감시 켜고 나왔는데요. 감시를 한다고? 누구를? 감식, 감식. 아, 감식을 왜 했죠? 끝났다고. 아, 끝나. 끈이 나왔어요? 끈이 왜 나왔어? 야! 종이 좀 그만 써! 모니터 봐! 복사기 한 후 좀 돌려. 어! 거절해! 아, 진짜! 왜, 어디 가, 어디 가! 이거 좀 바꿔달라고 얘기 좀 해요! 야, 과장님. 수배 때려. 아, 과장님! 아, 과장님. 특수팀이란 말이세요? 예산 때문에 지금 좀 그렇긴 한데. 금방 해결이 돼야 돼. 그러면 이런 보충은요. 딸랑 셋이서 뭘 해요? 관내 검거 실적 1위. 본청에서도 탐내는 무시무시한 놈. 내가 붙여줄게. 그리고 프로파일러도 한 명 붙여줄게. 응? 어! 프로파일러요? 특별수사팀이라니까. 내가 지금 그거 처리하러 올라가는 길이야. 뭐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. 차나 한잔하면서 얘기할까? 어, 아냐, 아냐, 아냐. 아, 바쁘신데 빨리 가서 일 보셔야지. 그래? 올라갑시오. 네. 과장님 파이팅, 최고! 어. 예수, 예수. 오, 이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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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